양배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원했던 의도를 지금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하는지 아마 지금도 짐작한데 뉴스 속보에는 제가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당선 무효용을 구형받았다라고 내보내고 계시겠죠.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상처를 입히고 더럽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단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엄밀히 살펴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 왜 시작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시작한 당사자, 전직 검찰총장 윤석열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행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을 만들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매진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실제 수사팀의 의견을 짓밟고 일방적으로 독주하여 의견을 강행했는지 다 입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시고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주장에 대해서만 그렇게 집중해서 물어보시고 늘 취재하시는지 저는 여러분들께 꼭 묻고 싶었습니다. 법정을 통해서 재판 절차라는 것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게 되고 검사들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무죄 추정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기소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을 뻔히 보시면서 그것을 도대체 방치하고 있었는지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말 같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이런 어이없는 사건을 통해서 정치 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내가 윤석열이라는 분을 검찰개혁에 큰 공로가 있는 분이라고 다시 한 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끝났지만 저에게는 앞으로도 많은 사건이 남아있습니다. 본질은 비슷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선전에 현혹되지 마시고 재판부를 유인하려고 오늘도 끌어들이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십시오.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법률가들이 보일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정치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인 준동에 대해서 법원이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선고 일자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 얘기들이 많이 오갈 수 있고 또 일방적인 설명에 의해서 현혹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취재에 임해주시고 또 의견을 듣고자 애쓰시는 점에 대해서 일일이 응대해주지 못한 점, 제 입장을 좀 헤아려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좋은 자리에서, 좋은 장소에서 또 좋은 의미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달에 왔습니다. 오늘 개판 과정에서 이재명 기사...